또 저녁래급 반지 사라질 빵 미코야 빵 사라질 빵 지금 영광 안목해 주인공 저녁래 저녁래 영광 남집사 얘는 왜 여기 다 모여있어? 종이 안해! 누가 이렇게 시끄러? 누가 이렇게 시끄러? 종이해 이리 들어가 이코 이코야 잘 잤어? 이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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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깨끗 맨날 소리 지를꺼야? 코야 가서 엄마랑 놀아 누가 누가 이렇게 시끄러우래 코야 코야 물 먹을거야? 처음으로 물 도전? 코야 개인기 알려줄께 삼촌이 미코 빵 미코 빵 빵 빵 미코야 빵 빵 빵 미치 빵 빵 역시 잘해 우리 미트는 사람도 보이네 아이고 똑똑이 미코야 보고 있어? 땀 빵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